노콜프 시작하겠습니다 저 혼자 그냥 주저주저 얘기하는 거에요 아 공친 일이 딱 1년 됐어요 아 너무 이런 말까지 하면 좀 그런데 안녕하세요 썸이예요 저는 만으로 52살이구요 올해 공친 지 이제 딱 1년 됐어요 쳐보니까 맨 처음에는 하기 싫어서 아 그냥 마디모테 했어요 주위에서 아주 권해 가지고 치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생기네요 지금은 아무튼 재밌어요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막 어떤 점이 재밌다기보다는 기왕이 시작한 거니까 저랑 같이 한 사람보다 조금 욕심이 나죠 빨리 배우고 싶은 욕심이요 만약에 필드 나갈 때 아 그래도 1년 치고 잘 치네 하는 소리 듣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필드 나가면 좋죠 공기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아무쪼록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또 걸으면서 하니까 아 운동도 또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사람들이 운동이 별로 안 된다고 말을 해서 저도 아이 뭐 골프면 운동 별로 안 되겠지 했는데 걸어 다니면서 치니깐 운동이 꽤 되더라구요 전성기요?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전성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좀 여유 있게 공치고 있으니까 지금이 아닐까요? 아 그러게요 나이 먹어서는 좀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기왕이면 뭐 지금 공치는 거 배우고 있으니까 공치면서 여행 다니고 그러면 좋죠 그게 희망인 거 같아요 여행이지요? 저는 동해를 좋아해서 동해를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동해 좋아해요 왜냐면 파도가 시원하게 치니까 바다 하면 동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이 울적하거나 기분이 좋거나 여행 갈 때는 항상 동해 쪽으로 가요 대포항에 가면 빨간 능대 있어요 술 한잔 거기 앞에 횟집에서 먹고 대포항에 앉아서 또 맥주 쫄랑쫄랑 사 갖고 가서 대포항에 앉아서 먹어요 너무 이런 말까지 하면 좀 그런데요 아 저희 딸이죠 저희 딸은 항상 성격도 좋고 이쁘고 착하고 항상 엄마한테 배려도 많이 해주고 뭘 하나 먹더라도 엄마한테는 항상 반대가 돼 있어요 저희 집은 저희 딸이 저한테 공주 대접하고 항상 채우고 있으면 엄마는 좋은 거 해야 돼 뭐 이런 딸이어서 항상 감사하죠 자기는 아무거나 입어도 젊으니까 이뻐서 괜찮은데 엄마는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좋은 걸로 항상 그렇게 권유를 해요 그래서 고마운 딸이에요 아 그러게요 요즘 제가 원래 우리 딸한테 모든 엄마들이 바라는 거 똑같았었는데요 바뀌었어요 그냥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고 우리 딸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면 될 거 같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 유대 관계도 좋고 필드 나갔을 때도 너무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서 운동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도 권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 치고 싶은 젊은 분들이 있으면 도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어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